다시 이제 아 코리아 중앙 데일리 보겠습니다 은행들이 다시 북한에 어 리 어 리 어 엔터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어 여러가지 경제 상황 변화에 의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앰프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스 코리아 캐시가 그죠 앰프의 캐시가 다시 개성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션 개성 공단으로 다시 곧 흘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컬 은행들은 기어링업 박차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매니지하는 하나의 원스가 되는걸로 하나 그중 하나가 되는걸로 어 지금 기어 조절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2년이 됐습니다 it has been two years 2년이 됐습니다 개성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개성공단 우리 은행의 개성공단 브랜드 개성공단 지점이 그죠 우리 은행은 메이저 사우스 코리안 커머셜 뱅크 인데 자 클로우 닫았습니다 폐쇄했습니다 그 문을 닫았다는 거죠 은행 지점을 폐쇄했다는 거죠 언제요 두 어 남 북한 사이에 두 남은 그 남측과 북측 사이의 이니시어 티브가 그죠 2016년 2월에 서스펜 유보된 후에 이제 그때 박 권해 대통령 때 이제 서로 갈등이 있었어도 안 된거죠 그러나 그 개성 그 지점은 완전히 셧다운 완전히 셧다운 하지는 않았습니다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operating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의 어 본사의 예 그죠 어 정 지점에 있는 정동 있는 저 지자 우리 지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최 효율 여전히 어 지점장에 지금 해 브랜치 헤드로 일하고 있다 라는 그 안에 없앤게 아니고 어 장소만 지로 온 경고 그 지점은 여행이 유효 하다 라는 거죠 자 템프로의 일시 임시 앞에서는 현재의 프로바이드 팔로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팔로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어떤 회사들여 개성공단에서 오프레이터 운영을 가동을 한 회사들에게 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잉커라는 것은요 하나의 어 어 발생된 손실만 잉커란 몸을 유발하자 그런거 말하는 잉커라는 거에요 잉커란 몸을 어 유발됐다 라는거 말이죠 유발된 손실에 잉커라스에 대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해를 입히다 이런 뜻입니다 잉커란은요 해를 입은 손실 그죠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후에 first leave 그들이 강제적으로 떠나야만 했던 후에 입었던 손실과 손실에 대해서 그죠 음 그들이 팔로우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개성에 리턴하는 걸 준비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락을 어 주자 이제 허락하면 동시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이슈는 take long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resume 다시 시작하다는 거죠 resume 은 다시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거기서 다시 우리가 우리 서버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우리가 새롭게 리인스톨 재설치한 후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가져온 그런 폐쇄할 때 가져온 그런 것들 다 재설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폰 라인을 리커넥트 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워리 뱅크는 그죠 허락을 원 포미션 허락을 받아 내었습니다 어디에서 개성공단에서 오프레이트 하는 것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언제 it beat out 다섯 개의 다른 어떤 입찰 경쟁자를 beat out 해서 경쟁이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국의 스테이트라는 국영은행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나만의 한국이에요 그리고 money transfer 돈의 이체를 자금 이체를 제공했고 그리고 현금 cash deposit 현금 인출 현금 예금입니다 cash deposit 현금 예금과 cash withdrawals 현금 인출을 말합니다 Withdrawal 이라는 것은 돈을 뽑아내야다는 뜻입니다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죠 그 공단에서 A23 회사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 모든 거래들은 그죠 US 달러로 이루어졌고 transaction 거래는 US 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점은 그죠 세 명의 남측의 employee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명은 북한에서 북측 주민이라는 거죠 자 북한은 유니크한 플레이스이고 그리고 on-site experience 현장 그 현장에서 경험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2013년부터 그 지점에서 쭉 이뤄왔던 최라는 사람이 말했다는 거죠 자 브랜치 이 브랜치는 그죠 loss를 incurring loss를 지금으로서는 손실을 incur 유발할지도 모릅니다 유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incur를 유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은행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죠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보고 투자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다시 개발의 두 번째 세컨드 스테이지가 시작이 되면 세컨드 스테이지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아마 제공할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죠 다시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그죠 어떤 어떤 거죠 남측에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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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을 8.3 스퀘어 킬로미터 까지도 이제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금융거래에 대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죠 어 파이낸시 트랜섹션에 대한 그 벤 금지령 그죠 그런 말하는 거죠 제재 벤을 금지하다는 겁니다 금지령이 리프티드 철폐되면 폐쇄가 되면 리프트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관세 관세 같은 것을 없애는 것을 리프트라 합니다 없애 없애지면 그것은 우리는 더 가능할 것입니다 뭐냐면 재정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더 가능한 직접적으로요 어 북한 우리의 지점을 통해서 북한과 그죠 북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금융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은행은 그렇죠 우리 은행은 어 지금 어 DMZ 북측에서 지금 북측에서 어 지금 어 은행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위일한 은행이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가지 제가 KEB 하나 은행도 예를 들면 M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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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이라는 것이 심사숙고하다는 겁니다 심사숙고하고 M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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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가 아직 중국에 있는 질린 은행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죠 거기서 지금 17%의 어떤 스테이크 가지고 있네요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북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그죠 어 17%의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지분을 말합니다. 다시 KB하나은행도 중국에 있는 진린은행을 지금 북한의 금융마켓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죠. 국민은행과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이라던가 이런 은행들도 나라의 가장 파이낸셜 홀딩 컴퍼니 자산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융지주회사라는 거죠.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소셜 오버헤드 캐피털 이게 SOC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을 풀었으면 소셜 오버헤드 캐피털 SOC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국민은행들도 금융 진출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북한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캐피털을 트리멘데스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는 거죠. 주로 베이식 소셜 서비스 철도라던가 항구 다이언 리드라는 것은 아주 긴급한 필요로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철도 항구 이런 것들 북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철도 항구 시설에 관련해서 금융 진출 수업을